나 좀 갖고 싶다고 더 큰 거 좋은 척! 내가 총 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. 빨리 가라고. 빨리 먹었냐? 아 역시 미세가린 뭐가 달라도 달라. 너 땀도 엄청 많으면서 요거는 조금만 더 먹고 싶냐? 다가있어. 뭐냐? 앞으로 우리는 불수다. 너는 다른 분들하고 다르네. 그래 너는 내 총 휘졌다고 무시하잖아. 사람을 봐야지. 너넨 총으로 사람을 판단하잖아. 형 나 그거 만져봐도 돼? 놀자. 꺼져 니네들. 그런 거지같은 꼬마살이나 비비자충이나 갖고 오느라 일들같이. 얘들아. 진짜 터질 것 같아. 젤 하나는 빨라야? 이게... vanilla continue... 너무 crap. 오빠가 솔직히 감사합니다.